올해 상반기 서울의 노후 아파트값이 신축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 주간 누적 기준 3.06% 오른 것으로 집계됩니다. 같은 기간 중공 5년 이하인 신축이 1.58%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며 그동안 가격 상승이 더뎠던 구축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합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방침이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되며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놓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